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을 들려 드릴게요. 송이송이 예쁜 이 다육식물 이름은 멘도사라고 합니다. 분홍색을 띄고 있는 사랑스러운 다육인데요. 한쪽 구석에서 치렁치렁 정신없이 자라고 있어서 정리도 할 겸 1년 정도 된 흙에서 새로운 흙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영상이랍니다. 멘도사라는 다육식물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시면서요. 귀로는 책방주인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난 이야기에서 하윤이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 정길이에게 광산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이가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떠나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인 이권의 이장 치륵의 바다 1. 황량했다 태백선 야간 비둘기호가 떨구구간 주검같은 어둠을 보듬고 해발 700미터 고지에서 불어오는 매운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사북역은 썰렁하기 짝이 없었다. 사북역에서 좁은 광장 오른편으로 나 있는 비탈길을 걸어 내려가는 하윤의 등 뒤로 겨울바람이 검은 석탄가루를 날리고 있었다. 추웠다. 작은 광장을 내려오자 길 건너 지붕 위로 어둠이 켜켜이 앉은 작은 다방이 눈에 띄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그 다방의 종업원들은 엉덩이도 들썩이지 않은 채 입으로 하윤을 맞았다. 그곳에서도 여지없이 바보 상자가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다방의 종업원들은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바보 상자의 시녀가 되어 잠시도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안쪽에 앉아있던 한 종업원이 마지못한 표정으로 컵에 물을 따라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하윤 앞에 탁자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하윤을 바라다보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삶에 찌든 나른한 권태감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저씨 뭐 드시겠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녀는 그 말에는 대답도 없이 하이힐 쿱을 또가기며 물컵을 담았던 쟁반을 주방 앞에 내려놓더니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언니 커피 하나 TV에서는 위장된 사랑과 의미 없는 거짓된 진실로 치장한 치졸한 연속극이 묻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윤은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를 찾았지만 주머니에는 담배값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는 다방의 여정 후본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차마 그들을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주문한 커피가 주방 앞에서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주방 쪽에서 금속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윤형아 커피 다 식는다. 아이고 원이 이거 허구헌 날 TV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조금 전 하윤에게서 주문을 받은 여정 후변이 윤형이라 불리는 아가씨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느릿느릿 일어서더니 식어가는 커피를 하윤 앞으로 날라왔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윤 옆에 털썩 앉은 그녀에게서 역겨운 화장품 냄새가 훅 풍겼다. 그녀가 하윤에게 습관적인 말투로 말을 건넸다. 윤형이에요. 저도 커피 한 잔 어때요?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웃었다. 별다른 신랑이 없이 순순히 허락을 하자 뭔가 싱거운 모양이었다. 아가씨, 담배 한 값도 같이 부탁해요.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다른 종업원을 불렀다. 미스, 여기 커피 하나 더. 가만히 있자. 손님, 담배는 무슨 담배로? 그녀가 고개를 돌려 하윤에게 물었다. 아무거나. 그때 카운터 쪽에서 미스 오라 불린 종업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형, 무슨 담배? 응, 자기가 할 것이지. 한창 재미있는데. 솔? 그래, 솔 한 값하고 커피 하나 더. 잠시 뒤 커피와 담배를 내팽개치듯 내려놓은 미스 오는 다시 TV 쪽으로 가버렸다. 윤형이라는 종업원이 담배의 포장지를 벗겨 한 개비를 뽑아주었다. 매퀘한 유황 냄새를 풍기며 불꽃이 이는 성냥불을 하윤에게 내밀며 그녀가 물었다. 아저씨, 처음이에요? 여기? 하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 남자는 눈빛이 무척 맑다. 이곳에서 낯선 남자의 출연은 그녀와 같은 부류의 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거리를 제공해주는 즐거운 도박이었다. 그러나 그 도박이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렇게 물색된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결코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하윤은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다. 정길의 명함을 꺼내기 위해서였다. 문득 지갑 안쪽에 버티고 있는 주민등록증에서 자신의 이름 위에 올라앉은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얼른 지갑을 닦고는 정길의 명함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하윤이 내미는 명함을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음미하듯 나직한 목소리로 읽었다. 시우탄자 생산과 하정길 전화번호 2166 어머? 찾는 사람이 하감독님 아니야? 맞죠, 아저씨? 시우탄자 하감독님 찾아오신 거죠? 그녀가 호들갑스럽게 제잘거렸다. 하윤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곳으로 전화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전화하실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20분 있으면 여기로 올 거예요. 여태까지 이곳에 있다가 좀 전에 여기 위에 있는 술집으로 갔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이 9시 40분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10시까지는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멋쟁이 하감독님과는 어떤 사이세요? 아저씨는? 호기심이 동하는지 그녀가 하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왔다. 만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어느새 그녀가 자신에게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하윤은 다해를 떠올렸다. 하윤은 또다시 고개를 드는 다해에 대한 갈증을 털어버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하윤이 들어오고 나서는 들고 나는 사람이 없던 다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몹시 귀에 거슬렸다. 열린 문틈으로 찬바람이 다방 안에 온기를 비집고 들어와 몸을 풀고 있었다. 야, 인마. 너 정말 왔구나. 하윤을 알아보고 정길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하윤이 눈을 뜨자 정길이 그 앞으로 다가오며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정길의 얼굴은 술기운이 잔뜩 올라 불고스레했다. 앉아. 하윤이 자리를 권했다. 정길이 자리에 앉자 윤냥이라 불리는 종업원이 유리컵에 얼음 냉수를 가져와 건네면서 깔깔댔다. 하 감독님 또 드셨네. 아휴,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어? 여자가 왜 이래? 못 말리긴 뭘 뭘 말린다는 거야? 이리 와서 앉기나 해. 정길은 그녀를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는 잔뜩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하윤을 소개했다. 고등학교 동창이지, 이 친구. 기억대학을 졸업한 수재라고. 그런데 이곳으로 밀려오셨다지 뭐야. 아니, 외로운 이 사나이에게 잘해주라고, 윗수윤. 알았어? 이 친구, 쓸데없는 소리는. 어머, 그래요? 저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윤지숙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양이 수줍은 얼굴로 웃었다. 그녀의 살짝 벌린 입술이 꽤 육감적이었다. 정길은 하윤을 데리고 다방에서 나갔다. 하윤은 다방에서 나오면서 그제야 비로소 그 다방의 이름이 흑 다방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길은 자기 하숙방으로 가자고 했다. 하숙집으로 가기 위해 사북시장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여기저기서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40대 남자가 다가와 정길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을 걸었다. 감독님, 또 한잔하셨구려. 그 남자가 빙글빙글 웃으며 쳐다보았다. 아이고, 항장님. 아인일로 이것까지 몸소 행차를 하셨습니까? 혀 꼬부라진 소리로 너스레를 떠는 정길의 말투가 우스웠던지, 항장이라고 불린 사람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이런 무슨 일.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이야. 그러나 저러나 웬 술을 그렇게 마셔. 그만 들어가 자라고. 내일 갑반 아니야, 하감독? 하하하, 걱정 마십시오, 항장님. 제가 지금까지 결근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요. 알았네, 알았어. 그럼 난 가네. 항장이라 불린 그 남자는 하윤을 힐끗 쳐다보고는 느린 걸음으로 그들이 내려온 쪽으로 되짚어 올라갔다. 정길이 그의 뒤통수에 대고 꾸벅 절을 하며 말했다. 살펴가십시오. 다시 걸음을 떼놓으며 정길이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850갱도 항장이야. 인정이 많은 분이지. 그는 아무렇게나 속에서 나오는 대로 장황하게 떠돌아대고 있었다. 하숙집에 돌아온 정길은 푸념 섞인 넋두리를 해댔다. 그런 그에게서도 칠흑의 어둠에 짓눌린 채 사그라지는 젊음의 냄새가 풍겼다. 횡설수설하던 그가 잠든 것은 자정이 지나고도 한참이 되어서였다. 정길은 하윤에게 무조건 자기 하숙방에서 자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었다. 그 고집 때문에 하윤도 어쩔 수 없이 정길의 방에 두루 누웠다. 그런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하숙방에 사들고 와서 정길과 함께 마신 몇 잔의 술이 취기는 오르지 않고 머리만 지끈거리게 만들었다. 잠을 청할수록 오히려 눈은 더 초롱해지고 다혜에 대한 상년만이 치성하게 하윤을 괴롭혔다. 하윤은 그녀의 성격상 하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파트를 나설 때 자신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래서 단지 메모지 한 장에 자신을 찾지 말라는 당부를 적은 다음 화장대 거울 위에 붙여두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옷가지와 책 몇 권을 챙겨들고 나섰던 것이다. 하윤은 사북으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 다섯 달 남짓을 다혜와 함께 지냈다. 그녀는 끝없이 폭발하는 화라산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불덩이로 하윤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런데 다혜의 열정과 애정이 하윤에게는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비롯된 불안감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영혼과 삶에 대한 끈끈한 애정이 고사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렇게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윤은 그러한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신의 날개를 펼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의 쓴맛을 보아야 했다. 하윤의 탈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는 다혜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혜와 하윤 사이에 단단히 엮인 인연의 매듭이 풀릴줄 모른다는데도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탈출은 미완성의 탈출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윤은 애써 지우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을 다시 지우며 이 어둠의 장막 속에 탈출 내리고 이 어둠 속으로 깊이 더 깊이 침잠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탈출 내린 어둠의 바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살아있는 영혼을 캐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소망 속에서도 다혜에 대한 갈증이 하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지병이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잠이 들었던 정길은 어느새 일어나서 출근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 소리에 하윤도 눈을 떴다. 책상 위의 시계는 6시가 채 안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부수수 일어나 눈을 비비는 하윤을 보고 정길이 씩 웃었다. 아휴 머리야. 어제는 너무 많이 마셨어. 그는 입안이 텁텁했는지 철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를 들어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정길이 하윤에게 말을 건넸다. 하윤아, 내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갑방 근무야. 그러니까 오후 4시 반, 아니 5시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 돌아와서 얘기하자. 내가 조금 전에 주인집에 얘기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아침 먹고 심심하면 어제 그 다방에나 나가 있어라. 알았냐, 이 한량아. 어젯밤 술에 취해 횡설수설 떠들어대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나가는 정길의 모습에서 진솔한 삶의 향기가 풍겼다. 나 갔다 오마. 푹 자라. 알았지? 정길은 제 할 말만 속사포 갈기대 쏟아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하윤은 다시 잠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다. 하윤이 다시 눈을 뜬 것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였다. 자명종 시계가 고장이 났는지 6시에 맞춰놓은 시계가 10시가 되어서야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윤은 자리를 털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몹시 세게 불고 있었다. 검은 탕가루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는 아무 곳에나 내려앉는 게 보였다. 덕분에 하윤의 구두에도 밤새 탕가루가 쌓여 있었다. 밝은 아침 햇살에 드러난 사북은 모든 것이 검은색이었다. 눈부신 빛 속에 드러난 까닭에 더 검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정말 여지없는 탕광지대군. 아하 그래 이 치륵의 바다에 닻을 내려보자고. 하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람 부는 마당에 내려서서 세수를 할 생각으로 수도를 틀었다. 그때 농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셨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뜨거운 물 드릴게요. 주인 여자의 모양이었다. 삼십대 중반에 몸이 풍만한 여자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온수한 양동이를 가져와 하윤에게 건네면서 덧붙였다. 일찍 깨우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아침 드셔야죠. 이거 배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군요. 하윤의 대답에 그녀가 웃으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다. 손님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주인집 여자가 밥상을 들이밀면서 하윤에게 말했다. 하윤은 늦게 상을 차리게 한 것이 미안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멋쩍게 웃기만 했다. 주인집 여자가 차려낸 음식은 꽤 맛깔스러웠다. 어제 정길과 술을 마신 탓에 입안이 칼칼했는데도 입맛이 당겼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길의 방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하윤이 하숙 생활을 하던 때보다 더 휑한 느낌이 드는 방이었다. 철제 책상 위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광산관계 서적 몇 권이 눈에 띌 뿐 그 흔한 비키니 옷장 하나 없었다. 그저 방 한 구석에 흑팩 TV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하윤은 썰렁하기까지 한 정길의 방에서 나왔다. 열두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늦게 아침을 먹은 까닭에 점심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흙다방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하윤의 눈에 비친 사북 음내는 제법 훔천거리며 활기를 띄고 있었다. 다방 뒤편에 있는 좁은 장터에서는 시골 장터를 떠도는 보찜장수의 외침이 확성기를 타고 왕왕거리고 있었다. 보참장수의 목소리에는 건강한 삶의 활기가 묻어있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직은 한가한 모양이었다. 다방 안에서는 도예지 다방이나 시골구석 어디에서나 문어발처럼 촉수를 뻗은 저질폭력이 TV 화면을 통해 활기를 치고 있었다. 윤냥이 하윤을 알아보고 반겼다. 어머 아저씨 어서오세요. 이쪽 난로가로 앉으세요. 여기가 따뜻해요.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하윤은 그녀가 권하는 대로 다방 안쪽에 난로 옆에 앉았다. 하윤에게 옆차를 따라준 그녀가 하윤 곁에 다정하게 앉았다. 어제와는 달리 향긋한 살래음이 풍겼다. 어제 하감독님과 술 드셨죠? 하감독님 주량은요? 이 사복바닥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짜해요. 육감적으로 느껴지던 그녀의 입술이 오늘은 붉은 립스틱 때문에 더 고혹적이었다. 하윤이 커피를 시켰다. 잠시 후 그녀는 하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커피 두 잔을 날라왔다. 하지만 하윤은 뭐라고 탓하지 않았다. 대거리를 하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이다. 커피를 홀짝거리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하감독님이요. 아저씨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감 없이 컸었거든요. 어떤 분인가 하고. 그런데 정말 멋쟁이시네. 하감독님이 아저씨 오시면 한번 꼬드겨보라고 했는데.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하윤은 정길을 떠올렸다. 미친 녀석. 완전히 속물이 되어버린 모양이군. 하. 낯선 사복에서 보내는 오호는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정길이 퇴근할 때쯤 돌아갈 생각으로 하윤은 다방에서 지루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좋기 서너 시간은 지났을 무렵 시읒 한 자의 퇴근 버스에서 내린 정길이 다방으로 들어서다가 하윤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친구 이거 왜 이래? 오자마자 남의 애인 가로챌 일 있나? 일터에서 돌아오는 정길에게서는 나른함과 함께 건강한 삶의 활력이 묻어나고 있었다. 또한 하윤의 앞자리에 앉으며 떠들어대는 그의 걸걸한 목소리에는 친구 간의 정이 듬뿍 배어있었다. 정길은 하윤 옆에 앉아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윤형에게도 눈을 불아렸다. 미스윤 이거 섭섭한데? 뭐가요? 아무리 턱에 수염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조가 없어서야 되나? 정절을 좀 지키라고. 이 친구 온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벌써 꼬리를 치는 거야. 이게 다 하감독님 공작 때문이잖아요. 꼬두겨보라고 부추긴 게 누군데? 그녀는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다. 이거 내 본색을 그새 드러내놓는구먼. 하윤은 다방 종업원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정길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학창시절 허물없이 지내며 쌓았던 추억들이 하나 둘씩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커피 한 잔을 시켜 마신 다음 정길이 정색을 하며 하윤에게 물었다. 넌 어쩔래? 뭘? 내가 오늘 말이야. 참, 너 어젯밤에 만났던 우리 회사 850항장 알지? 그 양반한테 부탁을 했더니 마침 그쪽에 정기 감독이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때? 해볼래? 정길은 며칠 전 서울에서 하윤을 만났을 때 하윤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광산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를 말리지 못한 것을 내심 후회하고 있었다. 광산일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몸으로 때우는 일이야말로 목숨을 구덩이에 담보로 잡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정길은 그런 광부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는 하윤이 이 험한 곳에서 견뎌낼 성 싶지 않았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하윤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하윤의 모습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였다. 결국 정길은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하윤에게 되도록 도움다운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850항장 이성규를 찾아가 부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길의 말을 들은 하윤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정길과 관련이 있는 일은 이제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정길이 정색을 하면서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럼 정말로 채탄 막장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 친구 이거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헛소리 말라고 이 친구야. 계속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지금 당장 짐 싸. 정길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채탄 막장은 사지라는 것이었다. 윤 양, 아니 윤지숙은 두 친구가 버리는 신랑이를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띈 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하윤을 딱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2. 정길은 하윤의 고집이 그렇게 센 줄은 미처 몰랐다. 달래고 얼루고 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하윤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하윤의 결심은 굳건했다. 결국 하윤이 사북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정길 쪽에서 먼저 손을 들었다. 하윤아, 네 고집이 정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대신 언제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나에게 말을 해줘. 그러면 그때 가서 직종을 바꿀 수 있게 힘써 볼 테니까. 하윤, 정길 감독 자리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 그때대로 주선해 볼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다. 내 말 알겠지? 실은 그것이 정길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친구의 전락을 가슴 아파하는 정길의 따뜻한 마음 씀씀에서 나온 위로에 불과했다. 결국 정길의 주선으로 하윤은 고안에 있는 기억탐광에 입적했다. 하윤은 사북의 보건원에 들러 신체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뒤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등본을 기억탐광 노무과에 제출하고 입사 절차를 마쳤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겨우 보안감독관실에서 광업안전에 관한 안전관리 요령을 3시간 정도 경청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해서 하윤은 칠흑같은 어둠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막장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다. 기억탐광 노무과에서 하윤을 배치한 곳은 고안읍에 있는 고토리라는 곳의 712항이었다. 712항은 사북읍에서 고안읍으로 오르는 중간지점의 간선도로에서 왼쪽으로 붕기된 비포장도로를 따라 약 15분 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었다. 그곳은 기억탐광에서 관리하는 작은 탐광이었다. 항사무실은 산등성 아래 주갱도가 아가리를 벌린 채 색바랜 어둠의 파편들을 쏟아놓는 저탄장 앞에 작은 계류를 건넌 곳에 있었다. 계류를 건너면 통근차와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오르내리는 트럭들이 주차하는 마당이 있었고 사무실은 그보다 한 단 높은 곳에 검은 석탄가루에 찌든 모습으로 서있었다. 그 마당에서 주갱도로 이어진 작은 계류에 놓인 흔들다리를 건너면 주갱도에서 뻗어나온 광차레일이 주갱도 앞에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작은 계류 옆에 사면으로 설치된 저탄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또 탕가루가 켜켜이 쌓인 보안감독실과 갱이실 한 동이 있었고 갱도 안으로 압축공기를 보내주는 압축공기 펌프실과 목욕탕도 한 동이 있었다. 그 뒤편으로 갱도를 지지해주는 육송 동발목들이 무더기로 비탈진 경사면에 아무렇게나 써여있었다. 동발 야적장을 뒤로 하고 엎어지면 코가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개딱지 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한 사택 이십여 채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곳은 그렇게 전형적인 탕광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윤은 기억 탕광에 입적한 그 다음 날로 첫 출근을 했다. 하윤을 토해낸 32인승 버스는 기지난 듯 그르렁그르렁거리며 사무실 앞마당을 빠르게 가로질러갔다. 하윤은 숨을 크게 한 번 들으신 다음 7일 2항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조개탄 날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키한 열기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출입문 가까이 앉아있던 마른 남자가 하윤을 힐끗 쳐다보며 못뚝뚝한 말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어제 이곳에 굴착 후산부로 입적한 김하윤입니다. 항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출근표를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하윤이 말 끝을 흐렸다. 낯선 세계로의 느닷없는 이 입이 그를 주눅들게 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 남자가 어설프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예. 어제 오신 김하윤씨라.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상카드가 본사에서 넘어왔을 텐데. 아, 여기 있군. 그는 자신의 책상 뒤편에 놓여있는 낡은 서류 캐비넷을 뒤져 하윤의 신상카드를 찾아냈다. 그리고 김하윤 본인임을 확인하고 크라프트 지위에 조잡하게 인쇄된 출근표를 넘겨주었다. 그가 출근표를 건네준 뒤 하윤에게 주갱도 쪽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하윤씨, 저 건너 건물이 보이죠? 그곳에 가면 보안감독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감독을 찾으세요. 정감독에게 출근표를 제출하고 작업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출근표를 받아든 하윤이 사무실을 나서자 날선 한기가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는 작은 계류 위에 걸린 흔들다리를 건너 주갱도 앞에 작은 마당으로 올라섰다. 그때 마침 근무 교대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7일 2항의 광부들이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는 시선을 돌렸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따갑게 쏟아지는 걸 느끼며 하윤이 내심 민망해하면서 걷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어제 기역탄광 본사에서 입적할 때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서 알게 된 서기원이라는 광부였다. 그는 하윤을 손짓으로 불렀다. 어이 김씨 이리 오라고 뭘 그렇게 잔뜩 얼어서 그래. 하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원은 작업갱이실로 들어갔다. 하윤도 그 뒤를 따라 야간 병반 근무 광부들과 갑반 근무 광부들이 교대를 하느라고 왁자지껄한 갱이실로 쭈뼛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일시에 자신에게로 쏠리는 시선에 머쓱해졌다. 기원은 어느새 작업 준비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작업용 캡 램프를 챙겨서 안전모 앞에 램프 거리에 꽂고 있었다. 어쩔 줄 몰라 쭈뼛거리는 하윤을 향해 기원이 다시 시원스럽게 말을 건넸다. 김씨 뭐해 빨리 이리 와서 옷 갈아입으라고 조금 있으면 작업 배치 받으러 나가야 하니까 하윤은 기원이 가르쳐주는 대로 작은 옷장 하나에 도시락과 옷을 벗어놓고는 헌 군복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다음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용 캡 램프를 안전모에 꽂았다. 하윤의 어설픈 동작을 지켜보던 기원이 빙글에 웃었다. 어주 제법 그럴듯한데. 자 정감독에게 가봅시다. 하윤은 어설프게 작업 준비를 마친 다음 기원을 바라보았다. 어제 일이 떠올랐다. 서기원 그는 나이가 서른세살로 근육질의 사내였다. 그는 노무과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계속 투덜대고 있었다. 무엇인가 몹시 언짢은 모양이었다. 입적 절차가 끝나 함께 나오면서 통성명을 한 뒤 하윤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입을 뗀 기원은 자신의 내력을 하윤에게 대충 들려주었다. 기원은 원래 태백에 있는 석탄공사의 지경광부였다고 한다. 그런데 3년 전 허리를 다쳐서 산재 혜택으로 병원에서 3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친 허리가 조금 나아진 듯해서 얼마 전부터 다시 광산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섰는데 자신의 전력 때문에 번듯한 곳에는 입적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쫄딱구댕이라고 불리는 일칠 이항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광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굴착선산부였다. 그동안 꽤 고생이 많았을 텐데도 그는 사람 좋아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원은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윤에게도 어떻게 광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물었다. 그 물음에 하윤은 대충 얼버무리며 그저 잘 좀 도와달라는 말만 했다. 기원은 하윤이 광산일은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업 탕광을 벗어나자 먼저 시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광산일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술까지 한 잔 가볍게 걸치고는 아침에 7일 이항에서 보자며 헤어졌다. 기원의 재촉을 받으며 갱의실에서 나온 하윤은 그 옆에 감독관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감독이 먼저 기원을 알아보고 악수를 청하는 것이 몹시 반기는 눈치였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서씨 오랜만이요. 아침에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어쨌든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지서 함께 일했던 때가 한 3, 4년 됐죠? 그리고 참 이 친구는 어제 새로 입적한 김하윤이라는 친군데 감독님께 인사 좀 시키려고 데려왔습니다. 기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하윤을 소개했다. 아 그래요? 나 전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새로 입적했다는 소리는 사무실에서 이미 들었어요. 앞으로 한번 잘해봅시다. 그가 먼저 하윤을 향해 시원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윤은 그 손을 잡으며 어색한 말투로 인사를 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하하하 지도요. 지도랄 게 뭐 있습니까? 단지 마음 맞춰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게 상책이죠. 사무실에서 처음이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눅이 든 목소리로 하윤이 대답했다. 그러자 전은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앞으로 힘껏 해봅시다. 자 나가죠. 작업 배치를 시작해야 하니까. 참, 원래 처음 입적한 사람은 항내 작업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이라도 항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인원수급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첫날부터 항내 작업이니 그리 아시고. 뭐 그렇다고 겁먹을 표정을 지을 것까지는 없어요. 하하하하. 조금 어두워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아마 노드보다 더 편할 겁니다. 전은식은 감독관 씨를 나서며 기원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서기원 씨, 마침 잘됐습니다. 김하윤 씨가 처음이라 갱내 사정에 익숙지 못한 데다가 다른 광부들과 어울리기도 서먹서먹할 텐데. 그래도 안면이 있는 서 씨와 함께 배치시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항내 사정에 익숙한 다른 두 명하고 함께 갱도 보수를 좀 해주세요. 역시 감독님하고는 통하는 것이 있다니까. 조시다. 그렇잖아도 내가 먼저 부탁을 드릴까 하던 참이었는데. 전은식의 말에 기원이 반색을 했다. 그리고 하윤을 돌아보며 씩 웃었다. 그 웃음이 무척이나 푸근해서 하윤은 마음이 놓였다. 스멀스멀 발목을 간지럽히며 발 아래 눕는 경로의 아침 안개 속으로 갓반 근무자들을 실어나른 32인승 버스가 병반 퇴근자들을 가득 태우고 분탄 가루를 깃발처럼 날리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윤과 기원은 전은식 감독을 따라 작업 갱의실로 들어갔다. 정 감독은 거기 모인 광부들의 출근표를 건네받았다. 출근표를 받은 정 감독이 작업 배치를 하면서 하윤을 다른 광부들에게 소개했다. 물론 초심자이니 잘 좀 도와주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순간 하윤을 바라보는 광부들의 눈에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애투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하윤 또한 어둠의 바다에 닻을 내린 초라한 인생의 나고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윤은 작업 지시를 받는 동안 황홀한 아침 햇살이 7일 이항 작업 갱의실 벽에 벌어진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밝은 햇살을 등지고 찾아들어야 할 어둠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졌다. 잠시 후 하윤은 함께 작업 배치를 받은 다른 광부 두 명과 기원과 어둠의 바닷속으로 고무장화를 밀어넣었다. 기원은 막장으로 들어가기 전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7일 이항 광부들과도 꽤 안면이 있는 듯했다. 앞서 출발한 광부들이 막장으로 밀고 들어가는 광차가 구르는 소리가 오랫소리가 되어 주갱도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 소리를 들으니 귀가 멍했다. 앞서가는 광부들의 캡 램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윤은 그것이 꼭 어릴 적에 개울가에서 군물을 주던 반딧불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윤도 기원이 시키는 대로 빈 석탄 광차를 밀며 주갱도를 따라 작업장으로 향했다. 힘들었다. 빈 광차인데도 15도 경사의 주갱도를 힘으로 밀고 올라가려니 땀이 비오듯 했다. 불과 몇십 발자국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호들거렸다. 하윤의 뒤에 바짝 붙어서 광차를 밀고 올라오던 기원이 그런 사정을 다 안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다. 김씨, 어때? 힘들지? 하지만 며칠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요. 처음이라 그런 거라고. 아이고, 내 평생에 이놈의 쫄딱구덩이 신세를 면할 날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기원은 하윤을 다독거리는 한편 첫날의 입항 작업에서부터 신세 타령을 했다. 어쩌면 그것은 입에 뵌 말인 것 같았다. 광차의 괭음 속으로 번지는 어둠이 광부들의 달아지는 세월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캡 램프의 불빛 속에서 갱내 동발 위에 피어오른 곰팡이들이 언뜻언뜻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설화처럼 눈부셨다. 눅눅한 어둠 속에는 매퀘한 화약 냄새와 부질없이 죽어간 광부들의 꿈이 주검처럼 떠돌고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갱도밭과는 달리 그 안은 아득함과 나른함이 혼재해 있는 묘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어느새 처음에 느껴지던 두려움도 점차 열버지고 있었다. 언제나 밝은 만을 추구해온 하유는 본래 어두운 것을 몹시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침전된 어둠 속으로 묻혀가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였다. 전방 30미터쯤에 있는 오른쪽 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둠만이 존재해야 하는 이곳에서 보는 희뿌연 형광등 불빛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기원도 그 불빛을 보았다. 그는 목에 두르고 있던 목수건을 한 손으로 풀어 땀을 닦으며 하윤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김씨. 에이 김씨는 무슨 내 동생벌인데. 야 하윤아 내가 말 놓아도 되지? 예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앞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 있지? 거기가 아마 권양실일 거야. 뭐 하는 곳인지는 차차 알게 될 거고. 왜 이렇게 덥냐. 권양실에서 복선 플랫폼까지가 한 30미터 정도 된다고 하던데. 하윤아 우리 기운내서 빨리 밀고 올라가자. 하윤은 힘껏 광차를 밀었다. 그런데 권양실을 지나 복선 플랫폼으로 광차를 밀고 올라가던 하윤이 그만 광차를 레일 밖으로 탈선시키고 말았다. 광차를 다루는 솜씨가 서툰 탓이었다. 기원이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하윤을 웃으며 바라보다가 다가와서 거들어 주었다. 그는 다시 레일 위로 광차를 일으켜 세우면서 농담을 했다. 야 힘 좀 써라. 젊은 놈이 어째 그리 힘이 없냐. 이건 벌써부터 거저먹으려고 하네. 이건 농담이고. 자 저쪽으로 들어가자. 복선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자신의 설익은 모습을 스스럼 없이 감싸주는 기원에게 하윤은 살가운 정을 느꼈다. 그때 복선에 정차시킨 다른 광차의 꽁무니를 하윤이 밀고 들어온 광차가 들이받았다. 아이고 살살 좀 해라. 이게 누구? 갑자기 광차가 부딪힐 때 갱도를 울린 괭음에 놀랐는지 복선 플랫폼 안쪽에서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그러자 하윤 대신 기원이 사과를 했다. 미안합니다. 기원은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전혀 미안한 얼굴이 아니었다. 경험상으로 보아 늘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복선 플랫폼이라 불리는 곳은 주갱도를 드나드는 광차와 석탄이나 경석 등을 적재한 광차가 대기하거나 교체시키는 곳으로써 이를 위해 레일을 복선으로 깔아 다른 갱도에 비해 크게 파놓은 상태였다. 하윤과 기원이 들어선 복선 플랫폼은 일편으로 내려가는 플랫폼이었다. 그곳에서는 어둠을 사르는 반딧불이의 사육재가 벌어지고 있었다. 대지의 심장 깊숙한 곳에 둥지를 튼 플랫폼에는 먼저 갱도 안으로 들어온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담배를 한 모금씩 들이마시며 지르게 바다 깊숙한 곳에서 벌떡이는 대지의 맥동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어둠의 혼을 낚아챌 듯한 겨련한 눈빛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 빛의 찌꺼기 같은 노란 캡 램프 불빛에 언뜻 드러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플랫폼가로 화약 연기가 번지고 있었다. 눅눅한 습기에 묻어나는 화약 연기가 맥해했다. 병반 근무자들이 퇴양하면서 발파하고 나간 막장에서 밀려나온 화약 연기였다. 기원은 플랫폼가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빔 위에 걸터앉아 오늘 함께 작업할 광부들을 찾았다. 송씨와 정환이라는 굴착 후산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없었다. 기원은 담뱃불을 붙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벌써 막장으로 들어갔나?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이곤의 이장 앞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책방 주인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